쯧, 됐어 쯧, 됐어 음... 아아아아아아 잠깐만요, 나 이거 지금 실수한거 같은데 잠깐만 이거 사이트 강철 써클 나사만 있으면 되는데 나사를 어디서 구할 수 있죠 이거? 우리 광석물 음... 나사가 어딨지 이거 싸우러 가기 전에 저것만 좀 업그레이드하고 가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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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되려나? 쯧 그냥 가야될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가봅시다 이게 아, 그 아이언 사이트가 너무 안보여요, 적이 효율적으로 적을 보면서 좀 쐈으면 좋겠는데 6레벨 6레벨 으응 무리 없다라 자... 갈증 해소하는 게 없네 지금 상태가 지는 개똥됐네 인지력도 막 떨어지고 물 못 마셔가지고 세이브는 됐죠 그러면은 아까 요기 가볼까? 혹시 알아요? 슈퍼뮤턴트가 다 죽었을지도 어? 뭐지? 여기 요기였나? 어...이구나 아니 제 시도가 아니고 어... 어... 레전덜인데? 레전덜인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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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얘를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싸우게 하면 되잖아 맞죠 일로와 어서오시오 얘들 아 너나 나자고 방금 맞았으면 푹할 뻔했네 아이씨 올생각이 없나 얘들은 올생각이 없 이거 안나오나보네요 아이씨 잡고싶었는데 어쩔 수 없지 아이씨 이길이네 어 뭐야 왜 살아있어 아이씨 뭐지 아까 아까 걔들 싸우는거 아니였어요? 왜 체력이 저렇게 많아 아이씨 오오 씨 아이씨 우리같이 싸웁시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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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도 생존 난이도 때문에 그냥 적들이 세진건가 물을 좀 마셔야 되는데 정수기가 없나 여기 흙탕물 오 오 아아 바이러스 이씨 아 바이러스래 방사능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잘 못 먹었나? 왜 포라우? 아니요 이거 일반 하드 아 나 질병 걸렸대 점마 이... 맵에 그... 의사 아시는 분 계십니까? 언제나... 이런거를 신경쓸 일이 없었으니까 예전에 그 폴아웃은 와... 학교 맵보면 좀 알려나? 어... 정보가 하나도 없는데 질병 걸렸다는데요? 이건 아니고 어... 여긴 내가 아까 왔던 길이네 캐리어님을 보세요 바이퍼집에서 왼쪽에 있다고요? 요거? 미용실 왼쪽이요? 어... 이거 바이퍼집이잖아 이거 오른쪽! 아이 감사합니다 미용실에서 오른쪽이 칼론의 지하실 네 아닌데... 으흫 흫 옷 사라는데? 흫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무기도 파네? 잠깐만요 어... 그러면은 뭐 어차피 팔아야되니 뭐 어차피 팔아야되니 뭐 어차피 팔아야되니 아... 옷을 많이 팔긴 파네 아... 아... 어휴... 삼백을 이잖아 이거 겁나 비싸요 그 전에 그... 제가 지금 할려고 하는게 그 무기에다가 스코프 달려고 하거든요 칼 칼 칼 유리가 필요했나? 아까 뭐가 필요했지 아... 나사 나사 맞아 맞아 근데 나사가 하나도 없네 없네요 아... 다카쉬를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어어... 어어... 시험 박사인줄 알았네 치료 잠깐만 중요한건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를 모르잖아요 의사가 그런거 안해주나? 당신의 상태는 어디가 나쁩니다 딱 그거 근데 뭘 다쳤는데 아니아니 지금 오른쪽 밑에 보면은 방사능 걸렸는데 질병 걸렸다고 했거든요 방사능 조금 때문에 의사가 뜬다고? 에이 그러면은 라더어웨이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해도 되는데 진짜 맞아요? 진짜 진짜지 아니 그니까 그.. 질병 걸렸다고 해가지고 방사능이 질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의아해 한거에요 방사능이 질병이에요? 크.. 애매한데.. 보브로프 형제들과 대회.. 대화 뭐 이렇게 시킨게 많아 이게 음.. 그건 됐고 누들컵이나 하나 먹읍시다 그리고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내가 죽기 직전인데 다 필요없어 그냥 갈래요 닉발렌타인을 찾아라 다 필요없다 여기군 뮤턴트랑은 싸우지 않는걸로 음? 국수? 배고픔 없으려구요 저거 피 안차요 국수 생존 모드에서 피 안차던데 피.. HP 회복 0이에요 이게.. 그.. 폴아웃 이번에 새로 패치되면서 기본적으로 난이도.. 생존 난이도에요 난이도 그냥 난이도가 이제 매우 어려운 위에 생존이 하나 더 생긴거에요 세이브도 원하는대로 못하고 빠른 이동도 안되고 배고픔같은거랑 허기짐있고 지금 물 못마셔가지고 지금 죽기 직전인데 이거 핵가다가 하는데 지금 저기까지 가야되고 아.. 이거 아이언사이트 진짜 이왕이래된거 이왕이래된거 쓰읍.. 그냥 한번 미친척하고 마을로 갈까 생각중이기도 해요 어? 잠깐 이거 뮤턴트나오는데잖아 어잇 돌아가야겠다 이쪽으로 가면 안되요 지금 뮤턴트랑 싸우면 포기해야되요 답이 없어요 하.. 하.. 이쪽으로 또 얼마나 고생할지 이거 털에서 무서워 털에서 무서워 호호 제가 이 게임 플레이 타임이 긴 이유로 알 것 같아요 맨날 이상한데 가 왜 퀘스트를 받아놓고 딴 데로 갈까 오우 라드엑스 맨날 이렇게 하니까 뭐 이런데도 뭐 없나? 아.. 호기심이 이거 장렬하는디 뭐라? 뭐여 뭐여 지뢰가 있었네 오오 나 방금 사운드 잘 들었어요 방금 함정이었어 네 которых 이거는 맞아요 이번에 현상도 보내는데 이거 이거 저 폴아웃하면서 처음 봤어요 이..이 위치 문제는 개똥같네 쓸많은게 하나도 없네 가자 이쪽이군요 결국 돌아왔어 이 건물도 갈 수 있나? 총알 아깝다 치명타 게이지를 좀 채워놓고 이럴때 한 번씩 채워놔야죠 흠 뮤턴트가 말도 안되게 센거였구나 레이더는 약하네요 지뢰조심해야된다 뭐 아닌가? 야 저 지뢰하나 먹으려고 여기까지 와야된다는게 참 이거 키 뭐였죠 여러분? 지뢰 해체하는 키 여기 기억 안나 뭐지? 뭐지? 뭐 눌러야되? 아 이..이..이..아 맞아맞아 감사합니다 야 진짜 이거 기억력이 바본가? 뭐지? 무시 한 벤 버터 찰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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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게시 다 차오르다 아싸, 게시 다 차오르다 아아아아 아, 제발 아, 아, 아 아, 제발요 아아아아 왜 잡지를 못하니 아, 진짜 이게 수루탄 너무 세다 미쳤네 수루탄 체력이 200인데 아아 너무 세네 아이템은 훔쳐놨는데 와아 지금 수루탄 한 대 맞으면 골로 가버리네요 스팀팩을 한 방 써놔도 거의 1분 동안 피가 차오르는 느낌인데 옴메 그럼 바로 가도 되겠어요 무섭단 무기만 개 좋아하고 팔거 팔고 크으읍 알았어 알았어 알쌈알쌈 비끼리 보 automotive 펄베베베베베베베베 혹시라도 아이템이 랜덤으로 바뀌니 없고 팔꺼 나사꾸러미가 어휴 되게 비싸네 아 이건 따로 안파네요 나사가 천원이에요 얘 파는거 없었죠? 잡동산이 EIC 거래거래거래 제니워나 어... 이건 근접무기 파는 애긴 한데 무료 의약풀 잡동산이 안파네 지금 얘를 어떻게든 지금 얘를 어떻게든 아 근데 이 무게에 스코프 달아준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저격총 만들일도 없는데 아이고 저격총 만들일도 없는데 아니다 있는격 훨씬 나으려나 전투저격소총 DMR이 되버리는데 어음 어음 아니야 이 게임 근거리 전투할 일이 없어 생각해보면 어 스읍.. 사냥용 소총을 구해가 강한 저격총을 만들라구요? 음.. 하나 있기는 있는데 이거 쪼.. 쪼어가지고 물론 DPS는 훨씬 떨어지겠죠 이게 이제 미디움까진 가능한데 바로 앞에 있는 적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구요 감으로 해야되나 게임은? 308인데 데미지가 높지도 않아 어.. 닉발렌타인인가 갯가미만 딱 구해야겠어요 진짜 힘들다 어렵네요 이상하게 어려워 데미지가 세서 그런지 흠 재밌긴 해요 어려울뿐 재밌긴 재밌네요 너무 쎄 목들이 너무 쎄 목들이 너무 쎄 목들이 훈 훈 여기서 삐잉 길다로 돌아가면 된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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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아까 아이템을 먹었는데 그냥 저건 버려야겠어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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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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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에스.. 슈퍼투퍼마트? 아니요. 그렇지. 나갔어요. 세이브때문에 나는 방금 무언가를 보았다. 뭔가 시가 빠지게 또 뛰어댕기던데 왜 개판이지? 이리로 돌아가야겠어요. 아.. 뭐 이래? 배가 고파. 아.. 그렇다면.. 배부르게 만들어주지. 야.. 개 밥 먹어. 뭐.. 뭐야.. 아직도 배가 출출해? 아.. 됐스.. 아.. 에스.. 더럽게 쳐 놓는구만. 에스.. 아.. 월샷이 안되네 이 게임. 아.. 월샷이 안되네. 잠깐.. 지뢰가 있을수도 있다. 나이스 굴. 도와줄께. 도와줄께. 하아.. 왜 나한테 던져? 굴한테 던지다가. 도와줄께. 아이 피차한거 봐요. 극혐이라니까 이 게임. 소맛새겠다. 난 닉 발렌타인을 구하고 싶다고. 이거? 멀티 아니죠? 흐흠. 흐흠. 안보여. 왜이렇게 안터져요? 왜이렇게 안터져요? 쟤 체력이 왜이렇게 많아? 흐흐흫. 하.. 잘생각을 하네. 이래서 스코프가 필요해. 어? 개소리가 다시 쌌는데. cáck 티는 몇 발을 쓰는거야 이거. 그 놈의 탈수눝으로 준? 으이씨 이게 지나가야되네요 아아 아 밑에 킬있구나 오케이 킥슛 너말고 와 이거 죽었다 아이씨 아이 나 사나? 우와 살았어 야아 저 지나가는거 진짜 이거는 폴아웃 공식모드에요 베리이 매우 어려운 윗단계 와 진짜 데미지 미치는구나 음 생존 윗단계 아니 그거 매우 어려운 윗단계 스멱 11개지 아니 나 진행하고싶은데 뭐 어떻게 가야돼 아이 또 탈수라네 방금 제가 수루탄을 기똥차게 던져가지고 탄 아깝잖아 이거 탄 지금 30발 밖에 없어요 아깝지 않아? 아냐 안아까운거 같애 쓰자 그냥 써야될거 같다 그냥 써야될거 같다 쎄쎄쎈데? 으음 발광조준기 부착 경량 파이프 권총 발광조준기 써먹어야지 그리고 분명히 분명히 지뢰가 있을거란 말이예요 지뢰를 조심해야돼 밟으면 한방에 죽어요 어설틀 게스마스크 지뢰를 조심해야된다 아 아 저기있군 한개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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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가 진짜 자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있는지 봅시다 농말풀 물론 안되고 음 이것도 안되요 딱히 만들 수 있는게 없네 근데 물약 먹은지 한 2분 지난거 같은데 아직도 왜 피가 아 아니야 지금 여긴 갈 필요가 없어 또 갔다가 죽으면은 이거 게임 처음부터 다시에요 내가 또 반복할 순 없지 아니야 가도 될거 같애 세이브가 돼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일단 세이브합시다 포 mint 파크 썸 이게 데미지가 0.75배에요 아무리 적용청 데미지가 올라가도 씹힐걸요? 씹힐걸요? 데미지 배우를 바꿔버려가지고 침대 없으면 세이버 자체를 모내요 그러면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오우 잘 썼다 니들 잘했어 아 연필 왜 챙겨 바보야 자 다 와가요 물 한번 더 마셔야겠다 어차피 체력 채울 겸 갈증이 있으니 퓨리티 워럿 아 세이버 한번 하고 갈게요 괜히 또 이씨 주고 안죽는다고 보장을 모네 그러니 세이버 한번 하고 이제 죽으면 다시 그냥 일어나면 되니까 바로 가면 되니까 아하핳 진짜 난이도만 올라간 스토리 모드예요 그 난이도가 그지같애서 지금 문제인거지 이거 트렌디트 타오죠 지금 가면 안되지 슈퍼뮤턴트 있으니 여기서 여기까지 아 프레임드랍 안돼 프레임드랍이 생기고 있어 살려줘 왜 죽으셨어요 껌 아니다 이거 챙겨가자 이거 레이더 기지잖아 어우 프레임드랍 생겨 아 여기가 트리니티타운에 아무도 없어요 돌아가야겠다 돌아가야겠다 아아 슈퍼뮤턴트 브루트 야 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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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암어 입어도 금방 죽는다고 하더라구요 듣기로는 잠깐만 요기서 컴벳존과 닉발렌타임 에이 아이씨 레이더 아아 졸라 아파 어? 야이 드럽게 아파요 아 이거 총알 아까운데 아이씨 아이씨 뭐야 뭐야 누가 쏘은거야 야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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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물량 먹어야되요 이게 쫌 지금 내가 많이 만들어 놨긴 했는데 물량류를 아 됐다 아니 단축기 지정을 안해놔가지고 여긴가? 잠깐만 닉발렌타임 있는데 맞아요 여기? 아 한참 멀었잖아 트 엄청 멀구만 아이씨 지성합니다 총에 손기라도 달아야될까봐요 손기 달면 좀 괜찮아지겠지 아이씨 왜 나갈 내가 가는 길은 사방에 저기 있을까 아이씨 아이씨 와아아 이거 데미지 열두배야 열두배 맞나 이게? 아아아아 가지를 못하네 저기를 이게 터렛이 데미지가 3배 곱하기 추가인가 옴매노답 스치니까 체력이 200이 날아가네요 딱 한 대 맞은 것 같은데 눈물난다 뭐 세이브돼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더만은 아니 여기서 요기까지 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아 여기서 요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엄청 짧은데 딱 대각선으로 달리기만 하면 되는데 미친척하고 뛰어야겠다 미친척하고 뛰어야겠다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똑같으니 트린티티 타워만 어떻게 샅 지나가면 되는데 아야 웰 렉이요 아 그리고 시간 아까 오니 물약은 하나 먹어 놓고 가야겠어요 음 음 음 음 음 음 내가 아까 물을 먹었나 안 먹었나 기억을 가나가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게 뭔진 모르겠다만 먹으면 되겠지 뭐야? 하 스캐빈저의 단서 아니야 짐 나는 이게 뭐 근데 과연 닉발렌타인 자부 아 그거 도와주러 갈때 그 지하철 이었지않나 쟨 절대로 못잡겠다 그러면 제제어 백조 답도 없을텐데 아 그래요 지하 내려가야되는데 여기서 버틸수있냐 라는것도 의문이긴 하네요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하고 가고 싶은디 여기 주위에 좆댄다 그냥 들어가자 하하하하 그냥 들어가야겠다 하하하하 아아 진짜 게임 힘들다 아니 몹 한마리 한마리가 이렇게 무서웠던 적은 없어요 폴아웃하면서 왜이렇게 무섭지 그리고 여기도 문젠게 하하하하 죽으면 또 처음부터에요 안죽는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게임을 하고싶은데 솔직히 자신은 없거든요 내 얼굴이 없을텐데 얘들 어딨어 뭐? 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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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형을 상대로는 데미지가 꽤 나오네요. 무기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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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빤 insulation 이거 제 기억이 맞다면 화장실에 함정있지 않나요? 아닌가? 혹시라도 여기 침낭 같은 게 있을... 어..리나 없죠? 아 여기 있다 함정 일단 여기까진 어..어떻게보면 순조로운데? 물론 여기서부터 또 개판이겠다만 서브머신건 플러스.. 아..이내보네 리스크병 제작하는데 필요한 아이템이니 여기 갔다가죠 금독원 라이터 비싸게 팔 수 있겠지 뭐여 어? 개꿀 야..이게 욕있을 줄이야 이러면 조금 안심하고 게임할 수 있죠 이제 아이고 지하철 토큰이 있었는데? 이러면 마음대로 게임할 수 있습니다 죽어도 여기서 부활하기 때문에 네 2077년 6월 11일부로 여기 폐쇄가 되었다 에응 굿 예스 함정 따위는 없겠지 어오 물까지 굉장히 양질의 아이템들이 아옦 전문가가 되어야되네 좋아 좋아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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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여긴 시간 지나도 의미 없으니 세이브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이렇게 힘들 줄이야 여기도 저게 엄청 바글바글한데 케이트? 아 거기 가다가 왠지 일날 것 같아서 오우 다행이다 여기 화폐는 병뚜껑이에요 엎드리기 기능 없나 이 게임? 엎드리기 기능 없나 엎드리기 기능 없나라 엎드리기 기능 없나 엎드리기 기능 이merce이 여지 엎드리기 기능은 엎드리기 기능은 엎드리기 기능이 역시 안전제일이 좋구만 아! 아... 탄 두 갈날렸어요 수벌 밖에 없는데 아! 방금 돌멩이 맞았어 아이 총알 아파 됐어 하... 그래도 이쪽은 좀 편하게 짖겼네요 좋아 인간형들은 그나마 체력이 낮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아... 나 왜 이런데 찾아올까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까 싶어서 왔는데 괜히 게임이 여기까지 귀를 뚫어넣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 나이스 마법도 없는 건 나이스야? 아... 오 세이브 있다 어어... 세이브해요 좋아 좋아 이러면 또 한결 편하게 게임을 할 수 있지 과연 예전에는 저... 침낭이 있었어도 아무도 신경을 안썼겠지? 스윗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 잘 보고 가야돼 여기서 세이브하기 직전에 마음을 놨는데 지뢰가 딱 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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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이브를 어 여기 딱 예수 내가 만약에 들어갔으면 꽥 하고 죽어가지고 처음부터 번 plante 여기는 뭣이요 두개야? donde 함정이? 하ow 이딴식으로 게임을 만들어놨네 시사하기 싫어 아이 전문가여 개똥같은 치사하게 게임하네 헬다 세이브 자 그리고 더러운 물을 좀 빨아야겠어요 빤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dirty water 깨끗한 물은 됐고 목마름을 좀 해결을 하고 아 그러고 이제 파밍해야지 연유의 수액들 탄을 내놓거라 치스스 아니야 비싸 싸싸싸 자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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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